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서드 역사학사 김종훈입니다. 자, 이제 해설강의 보러 갑시다. 총평을 보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각 문제 한 문제 한 문제 풀면서 어떤 내용을 주목해서 봐야 되는지 그 안에 숨어있는 키워드가 무엇인지 저와 함께 분석 한번 해볼게요. 자, 가도록 합니다. 1번부터 가볼까요? 1번, 가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라고 했는데 선생님, 연천전공리 유적 일대에서 축제를 한대요. 축하드립니다. 자, 연천전공리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이긴 한데 수능 한국사에서는 엄청 어려운 키워드입니다. 그러니 굳이 외우지 않아도 괜찮아. 제가 이런 말을 해서 정말 정말 죄송한데 이게 핵심 키워드가 아니라고요. 어? 이게 핵심 키워드가 아니야. 연천전공리, 공주석장리 이런 지명 이름 외우는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자, 발견된 유물은 무엇입니까? 보아하니 이 시대의 대표적 유물이었던 요게 핵심입니다. 요게 요게 주먹도끼가 발견되었어. 주먹도끼 어떻게 생겼다고? 아! 이렇게 생겼다고요. 이렇게 아, 진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요 모양 안에 지금 들어가 있잖아. 그치? 이렇게 생겼어? 주먹도끼입니다. 이 주먹도끼가 핵심 키워드야. 무슨 시대야? 구석기야. 구석기 구석기 자, 뗀석기의 대표적인 거죠. 그죠? 뗀석기 그러면 구석기 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오른 것을 고르시오. 1번 상평통보를 주저하였다. 요것은 조선후기로 보시면 됩니다. 조선후기, 조후라고 쓸게. 조선후기 다음, 2번 팔만대장형 에이, 이건 고려시대죠. 몽골 침략기 때 3번 비파형 동검을 재정하였다. 동검 청동검이야. 이거는 청동기 시대가 될 거고요. 4번 철제 농기고 아니, 철제 농기고 뭘로 만들었게? 철로 만들었겠지. 철제 농기고 철기 무리를 지어서 이동생활했다. 이동생활했다. 무리 지어다녔다. 정답은 5번 구석기 시대의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였다.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문제 2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우리 보듬은 가를 주제로 발표하기로 했잖아. 관련 인물들에 대해서 조사해봤어? 응, 나는 원유에 대해서 조사해봤어. 그는 누구나 나무아미타부를 외면은 극락에 갈 수 있다면서 아미타신앙을 백성들에게 전해줬다. 아, 어려운 불교 경전을 뭐라도 나무아미타불 하면 극락 정도에 갈 수 있대요. 밑에 보니까 의상이 나왔죠. 자, 원유랑 의상 둘 다 나왔습니다. 나는 의상을 조사했지. 그는 관음보살, 즉 관세음보살에게 기도하면은 현세의 고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관음신앙을 널리 전파했어. 두 개가 짬뽕대면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런 거잖아. 불교 대중화를 이뤘던 대표적인 예고 신라시대의 승려인지 알 수 있으면 정답은 쉽게 고를 수 있습니다. 정답이 뭔데요? 이 수도 있잖아. 신라의 불교 대중화 아니, 신라시대의 사람들인 걸 알고 있으면 신라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정답은 2번입니다. 확인하시면 되겠고 물론 문제를 낼 때 음, 원유는 해골물을 드셨고 의상을 안 드셨어. 그렇게 문제가 안 나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해서 원유랑 의상 보시면 되고요. 자, 고대의 천신신앙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2015 개정교육과정 되면서 대거 많이 들어갔거든요. 천신신앙이 들어갔어요. 하늘에 이제 하늘을 모시는 신앙이야. 우리가 하늘 부족이잖아요. 단군 할아버지 이야기가 하늘부터 내려왔잖아.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제사를 지는 제철행사라든가 아니면은 이 천신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고대 종교와 같은 신앙 모습.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어떤 민간신앙? 이런 모습들이 실제 교과서에 있으니까 어, 수능에서 많이 안 나오지만 한 번쯤은 이런 용어가 있구나. 알고 계시면 되고요. 다음, 고구려의 도교 장려책. 보통 고구려의 도교 장려책은 7세기 무렵으로 넘어가면서부터입니다. 왜냐? 불교와 함께 결탁되어 있는 귀족 세력을 약화시키고자 왕실 중심으로 이제 도교를 장려할 때가 있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연계소문이었습니다. 물론 연계소문이 왕은 아니었지만 연계소문 집권기에 도교 장려책이 있었고 도교가 가는 걸 볼 때는 우리가 어렵게 안 봐도 되니까 고구려의 도교를 봤다. 뭐까지 기억해야... 뭐를 기억해야 돼? 고구려의 사신도. 고분 벽화에 있는 사신도를 기억하세요. 왜? 사신도를 딱 제 신문에 줘. 그림을 딱 주고 뭐 현무, 현무도라든가 주작도라든가 뭐 이런 걸 줍니다. 그림을 줘서 이 그림은 고구려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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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분에서 출시된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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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벽화에 있는 사신도의 일부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종교가 뭔데 그게 도교야. 그게 도교야. 사방을 지키는 신, 도교. 도교랑 사신도를 연결 지을 수 있으면 됩니다. 아셨죠? 다음. 4번. 고려말 성리학이 수용되었다. 성리학은 고려말 안향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왔고 신진사대부의 사상적 배경이 되었다. 관련 없고요. 조선 후기 문화의 새 경향. 조선 후기 문화 아닙니다. 신라입니다. 정답은 2번.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건 도교와 사신도. 고구려를 연결 지으시라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도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뭐까지 같이 봐야 돼? 고구려와 도교는 사신도. 백제 도교는요. 금동대학로 보시라고요. 금동대학로. 금동대학로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잖아요. 아이고. 너무 못생긴 게 그랬네. 이렇게 슝. 이렇게 생기고 있잖아. 이렇게 생기고 있잖아. 이렇게. 뭔지 알죠? 이거. 기억하세요. 도교입니다. 도교. 도교 말씀드렸고요. 감사합니다.